전북 교육청 소속 각정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데 기능이 비슷하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10개 위원회는 1년 내내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교육청 소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위원회지만 수요가 없어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자주 들어오는 사업은 아닌가요? 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역시 1년 동안 회의가 없었습니다. 전북 교육청 소속 103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은 초라하기 그저 없습니다. 지난해 대면 회의를 10차례 이상 연 위원회는 고작 9개에 그쳤습니다. 두 차례 연 위원회는 25개, 한 차례는 28개였고, 심지어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이른바 식물위원회도 10개나 됩니다.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교원 인사과 소관 13개 위원회 가운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 등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법령위원회는 55개, 나머지 절반가량은 전북교육청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따른 36개와 비법정위원회 12개로 채워졌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22년 94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100개, 올해는 103개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통폐합 기조 속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안까지 만들었던 전북교육청. 기존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새 위원회 설립에 더 관심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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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